아 참치요? 이거는 뭐 그냥 참치보다 이게 더 맛있어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국민반찬 치훈아 물고 물도 달라요 형? 제주 산다수보다 훨씬 맛있지? 물 밤멸사 있는 거 아세요? 내가 그거 조금 재능이 있거든 재능이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어떤 느낌? 목 넘어갈 때 식도를 다 북져주는 느낌? 북져주는 느낌? 북져도 한번 주목해주세요 우와 야 이게 원래 물이 그냥 물은 이렇게 뿔꺽뿔꺽 안 돼요 이렇게 조금 덜 돼요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넘어갈 때도 이게 제일 식도에서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 지금 느껴져요 지금 내장 지금 지금 여기 방금 가지 않았어 지금 방금 벌써 버릴까요? 어 빠르네 김치도 그거 먹은 거예요? 맛있어? 난 김치 좋은데 난 안 익은 김치 난 잘 익은 음식 싱거? 싹싹?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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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너 줄기파리 이제는 다 줘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평생 못 먹어 하나는 이파리 줄기 너무 뭐 이치하다 그러면 밥에다 먹을 땐 이파리 그러면은 평생 그럼 평생 줄기만 먹을게요 밥 안 먹어도 돼 줄기파네 그렇죠 아삭아삭하다네 나는 근데 줄기는 줄기는 좀 그거 했어 싱겁잖아 그쵸? 싱거워가지고 그냥 애기라서 어? 리뷰은 또 문희형 전문인처럼 뭐? 나 부탁드려 설명 되게 잘하지 나 오늘 데뷔전이야 너무 부담주지마 나 오늘 내 가능성만 모르라 지금 느껴져요 지금 내가 생각한 컨텐츠는 혜성이랑 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밀착쥐재 밀착쥐재 네 그런 느낌 근데 혜성이가 싫다 하더라구요 아 버리고요 여러분들도 카톡도 자주 하지 카톡도 자주 하지 카톡 자주 하지 근데 원래는 맨날부터 있잖아 원래는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같은 방도 쓰고 버스도 같은 자리 버스도 같은 자리 가니까 카톡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 일때마다 같이 붙어 다니지 맞아요 너무 붙어있어 따라다녀 마음이 가는데로 운전했어요 운전 아니 이런 줄 하라고 안 질리고 되게 맛있어 근데 맞아 안 질리긴 해요 안 질려 맛이잖아 근데 얘 너무 과하니까요 설명이 아 지금 약간 정확하게 제가 좋아하는 꾸두찜 얘기 나와서 조금 흥분했는데 이해해주세요 맛있긴 하지 맛있긴 한데 내가 제일 붙이래요 이거 그 체육추를 붙였는데 소금들 소금들